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염특효제로 사용되는 백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합은 뿌리에 많은 인편이 모여 이루어진 구근이 100개가 합해졌다는 뜻에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참나리하고 같은 과로 서로 많이 비슷하지만 백합은 6월부터 꽃이 개화하고 참나리는 7,8월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줄기에 검은 둥그런 씨가 줄기 사이에 붙어있으면 참나리이고 씨가 없다면 백합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현재 백합꽃은 흰색과 분홍, 주황, 노란색의 다양한 품종의 계량종이 많습니다. 만약 백합꽃 한 다발을 방에 꽂아두면 목이 마르고 몸이 나른해지는 등의 당뇨병 특유의 증상들이 호전이 되고 몸이 상쾌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공기 중에 백합의 방향성분이 발산이 되어 불쾌한 증상이 소실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어 문병갈 때 당뇨 환자에게 백합꽃을 가지고 가면 좋은 선물이 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 추출은 멜라닌과 방향성분으로 향수 및 주름개선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합니다. 뿌리 구근에는 아미노산과 플라보노이드 다량의 녹말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특별식으로 요리를 만들어 즐겨 먹기도 합니다. 양리실험에서 백합탕제는 강장작용과 진정작용, 수렴작용, 백혈구감소증, 지혈작용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살모넬라균과 고초균에 대해서는 강한 억제 반응을 일으켜서 바이러스와 악성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효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암모니아수에 의해 유발된 생쥐에서 기침과 가래폐에 대해 지혜작용과 관류량을 증가시켰고 히스타민에 의한 두꺼비의 천식에는 기랑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백합탕제는 만성기침과 가래미폐를 촉촉하게 하며 화를 진정시켜 정신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폐포주의의 염증세포와 확장된 폐포 크기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는 백합과 황기길경 폐모 감초를 배합하여 방사선 치료를 한 결과에서 폐쇄성 폐렴과 폐종양에 대해 유효함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때 폐암 및 폐질환에는 백합과 폐모, 황기각 10g에 물리 리터에 달여 복용하면 되고 꽃을 솟에 쪄서 먹거나 삶아죽을 끓여 먹어도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특허 논문 백합주출물은 바이러스세포 융합저해 활동과 감염 및 인체면역결핍에 대해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위별에 따른 백합의 꽃과 잎 구근 지출액은 강력한 항균효과를 나타냈고 이 중에서 꽃 부위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동국대학교 특허자료에는 백합과 연자옥을 배합한 결과에서 뇌에서 기억의 저장과 상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뇌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수면장애와 정신쇄약, 성기능 감소, 불임 우울증, 비만 불면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백합과 연자옥 각 10g씩 배합해서 물 1리터를 붓고 다려 먹거나 산재와 환재 형태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백합은 특별히 알려진 독성작용은 없어 큰 부작용은 없지만 소화력이 약한 소음인 체질과 대변이 묽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화장실에 가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